냥냥 아 뭔지 진짜 잘하던데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잘해 알겠어x2 내가 아 딱 개구하나? 피 방금 개구 닦아줬어 개구 닦아줬어 아 개구 P50 아 오늘 라라 누나 목소리가 나는데? 하이호? 민혁이 P50? 힐링된다 씨발 근데 왜 까꿍 힐링 매점프 매점프 상방 상방 패스 나이스 잘 먹었다 또 니가 더 잘하네 아니 내가 더 잘해 뭐라고 한거야 내가 원래 진짜 잘하던데 진짜 잘하던데 진짜 잘하던데 진짜 잘하던데 자 일단 레미 조용히 해 피 갔어 피 갔어 피부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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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영복이야 하하하 아 깜짝이야 옆에서 칼나마어만 가 멀레라잉 삐쇼디네 개구 얘 삐쇼디네 나 어디와 네? 나이스 총알왕 넘어가기 삐쇼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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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직스 맞아 체크해서 내려가는 모션이었거든? 언더 올라오는 것도 생각해야돼 P20이야! 한 대만 틀면 돼! 나이스! 레전나온거 다운이야? 나이스! 나 절대 봤다! 여기 봐! 날개들 날개되있고 에이 절대 잡아줄게 에이 먹었어 날개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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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개 잡아줄게? 야 이거 삐방이다 라스트 설 먹고 싶은 사람 설해? 나이스! 고생했어요 뺏어! 갓나라! 라라 유튜브 구독해주실거죠? 라라 유튜브 구독해주실거죠? 라라 유튜브 구독해주실거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